이번 레드카페 주인공은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작년 톰보이와 누드에 이어 올해 퀸카까지 연속 히트를 달성하며 글로벌 인기와 영향력을 입증한 팀이죠 선보이는 곡마다 찰떡같이 소화하면서 믿고 보는 콘셉트 돌이라는 전세계 팬분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저는 아이들 분들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직접 콜라보도 했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팀이에요 콜라보를 하셨어요? 기싸움 했었잖아요 챙겨보지 못했군요 꼭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블랙의 아름다운 의상들을 입고 또 레드카펫을 밟아주셨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무대 중앙으로 모실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팬분들께 너무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네 제가 아이들의 레전드 모먼트로 소꿈피는 작년 마마 어워즈 무대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무대를 이렇게까지 즐길 수 있나 싶더라고요 올해는 또 어떤 무대로 레전드를 갱신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올해도 정말 더 작년보다도 더 아이들스러운 무대를 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할게요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아이들하면 믿고 보는데 사실 한계없는 변신이 어디까지일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이 조금 있을까요 소연씨 제가 도전해보고 싶었던 컨셉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다음 앨범 준비 중이거든요 그때 아마 그걸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때를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다음 앨범에서 다음 앨범에서 네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또 팬분들이 계실 텐데 한바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이 벌써 마마 두번째 날인데요 오늘 무대도 기다리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저희 아이들도 멋진 무대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역시 K-POP의 퀸카답네요 정말 매력적인 아이들과의 시간이었습니다 본식 무대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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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